홍콩은 올림픽을 포함한 각종 스포츠 국제 경기에서 중국과 달리 홍콩 대표단이 따로 존재하는데요.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올림픽에서 홍콩 차이나 라는 이름으로 참가하고 있지만 홍콩인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라 여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영국의 도시로서 100년 이상 중국과 정치적,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영국이랑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내용에 대한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좀 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서 오래된 홍콩의 역사에 대해 다루어 볼까 합니다. 홍콩 여행을 가보시면 침사추위에 있는 홍콩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10년 전쯤에 홍콩 여행을 갔을 때는 젊고 튼튼했던 다리 덕분에 많이 돌아다닐 수 있었던 기억이 나네요. 홍콩 박물관에는 약 9만여 점의 유물과 모형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선사시대부터 영국의 식민시대를 거쳐 중국으로 반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홍콩의 자연환경 그리고 선사시대를 포함한 고대사 홍콩의 민속문화가 담겨있는 민족사 마지막으로 홍콩이 영국과 일본, 중국을 거치는 이야기까지 전시되어 있죠. 여행은 언제나 즐거운 봄이지만 역시 젊을 때 스쿼트 등을 통해 하반신 운동을 해놓아야 여행도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의 역사는 구석기 시대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 지역에 살던 민족은 베트남기열의 월족이었죠. 고대사회 때의 월족은 강대한 북쪽의 중국을 피해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갔는데 예전에 홍콩에 살던 사람들도 월족이었습니다. 중국은 넓은 범위의 영토로 인해 다양한 종류의 중국어가 있는데 표준의인 북경어와는 달리 중국 대륙남부나 홍콩 마카오에서 쓰는 중국어 방언을 광동어로 하죠. 예전에 월족이 살았던 곳이라 광동어를 다른 말로 월요라고도 하며 월족은 기본전 4,5세기에 있었던 춘추시대 중 주요국가 5국 중 하나인 남쪽의 월나라 출신이기도 했습니다. 고대사회의 홍콩은 진시황에게도 병합되었다가 전환시대에는 무죄에게 정복당하기도 하고 송나라 원나라 때에서는 해군기지나 무역항으로 활용되었는데요. 특히 원나라 시절 때는 당시 베트남과 미얀마를 정볼하기 위한 군사기지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1513년 포르투갈 출신의 조르주 알바레스가 최초의 동양인이 아닌 이방인의 모습으로 홍콩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점차 특이한 서양인들과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영국의 동린도 회사가 광동성 근처에 무역항을 건설하면서 홍콩과 영국인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300년이 지난 1841년, 그 유명한 영국과 청나라의 1차 아편전쟁이 터졌고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영국은 다음에 난징조약에서 홍콩을 얻게 됩니다. 교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이죠. 언젠가 아편전쟁에 대한 정리도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홍콩을 차지하게 된 영국은 빅토리아시티를 건설하고 동시에 총독부를 세우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중심으로 믿어왔던 중국은 영국 정부에게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며 그 내용의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 황제 폐하는 대형제국이 여왕 폐하에게 홍콩제도를 양도한다. 홍콩제도는 영원토록 대형의 여왕, 그 상속자와 후계자의 소유가 될 것이며, 대형제국의 여왕 폐하가 직접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이와 같은 법률과 규정에 의해서 통치될 것이다. 이렇게 시작된 영국령 홍콩은 1841년부터 1997년까지 156년 동안 홍콩을 통치하게 됩니다. 홍콩 청독부를 신설한 영국은 이후 1860년에 체결된 베이징 조약으로 육지 부분인 구룡반도를 할양받게 되는데요. 구룡반도의 남단에 현재 인기 관광지역인 침사추위가 있습니다. 19세기 영국의 관리하에 들어간 홍콩은 우선적으로는 영국의 수익을 위한 무역항이 되었으며, 교통발달을 위해 구룡반도와 광동성, 광저호관의 철도를 개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 때와는 다른 영국식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죠. 사실 영국은 홍콩을 제외하고라도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식민지의 현지 상황에 따라 개발이나 환경이 변화되는 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가령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들이 탄압된 곳이 많지만, 대만을 통치하는 과정에서는 서양보다 더 좋은 식민지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현재도 대만인들은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영국 또한 불편한 심정을 지니고 있는 식민지들이 있는가 하면, 홍콩에서는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19세기 후반에 홍콩은 아시아의 영국령 중에서 빅토리아 문화가 가장 잘 발달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당시 청나라의 고위관리층에서도 권력 싸움에서 밀려서 목숨이 위태롭다 싶으면, 많은 이들이 홍콩으로 망명하기도 했죠. 하지만 영국령 홍콩 또한 경제적 성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중국 노동자들과의 관동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1922년에 있었던 홍콩 선원 파업으로, 홍콩에서 일하는 중국인 선원들을 일으킨 이 파업은 추후 중국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당시 시대적 흐름은 소련과 중국에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열풍이 불기 시작해, 노동연구와 공산주의 연구가 한창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1921년에는 중국 공산당이 창단되었고, 중국과 중국인들의 노동운동을 통합적으로 교합했죠. 홍콩에서의 중국인 노동자들은 영국에서 온 백인 선원과의 급여와 대우에서 차별대우를 받았는데, 급여 차이에서 백인 선원의 20% 정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원 공회는 선원들의 노임 임상과 공회의 직업소개권 부여를 요구했지만, 요구는 계속해서 묵살되고, 이는 중국인 선원들의 분노로 이어졌죠. 여러 차례의 요구사항이 묵살되자 선원들은 일제히 파업에 들어갔으며, 홍콩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개의 항로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에 영국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며, 중국 노동자들의 연합총회를 불법화하면서, 새로운 노동자 모집으로 대처하려 했죠. 이러한 영국 정부의 움직임은 더욱 노동자들에게 불을 지피는 행보였으며, 선원들의 파업은 점점 확대되고, 중국에서도 홍콩 노동자들에 대한 홍콩 선원 후원회를 조직하여, 자금을 모금하면서 파업을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영국과 중국의 대립은 더욱 각을 세우게 되었고, 영국은 중국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해서 들어주지 않게 되죠. 이제는 중국 선원을 넘어 은행노동자, 전차노동자, 인쇄노동자 등 많은 분야에서 파업이 진행되어, 결국 홍콩의 경제는 마비되고, 상정 폐업, 일용품 결핍 등으로 인해, 홍콩 사회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무력을 동원하여 노동자를 향해 대포를 발포해,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영국의 무력은 노동자들을 잠재우려는 기대와 달리, 더욱 사람들의 분노를 부처질행하게 하는 행위가 되었죠. 결국 56일간 지속되었던 파업은 15-30% 임금 인상으로 선원들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영국 정부가 패배했다는 소식은 중국의 노동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상하이의 사문노동자, 방직공장 노동자 등 전국적인 파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그 다음인 1923년, 이치의 대참사라고도 불리는 2월 7일 기업령 성포로, 수백 명의 사상자 및 수천명이 체포되게 됩니다. 영국은 홍콩에서의 발전과 갈등을 거듭하다, 1941년에 이르러 일본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며, 홍콩을 일본에 내주게 되는데요. 일본은 당시 중일전쟁을 치르고, 그 분풀이를 홍콩에 있는 중국계 홍콩인들에게 학살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후 1945년 8월, 일본이 펠망하면서, 영국은 다시 홍콩을 수복하게 이르죠. 1949년, 중국에서 있었던 제2차 국공내전에서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며, 중국 대륙이 공산화가 되자,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본가들과 수많은 이민자들이 중국 공산당을 피해, 홍콩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이때부터 홍콩은 여느 나라의 개발도상국처럼 경제발전을 크게 이루었는데,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의 현상도 극심하게 나타나게 되었죠. 급격한 경제발전은 빈부격차와 함께 정경부패도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7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서는 영국의 반부패 전문가들이 홍콩의 건전화를 향해 노력하기도 했고, 공중위성을 높이는 등 홍콩의 질적 선진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1997년, 북부신계지역의 조차가 끝남에 따라 지난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홍콩이 영국령이었던 시대에 대한 홍콩 역사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며,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